파리올림픽 개막이 39일 남았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역사상 처음으로 파리 센강에서 야외 수상 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그 예행 연습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과 연결하여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파원 안다영입니다. 예행 연습은 상당한 규모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저는 지금 에펠탑 생존 도킹푸드에서 보도 중입니다. 예행 연습은 오전 4시부터 시작되어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생강 하류에서 약 6km를 이동하면서 수상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은 강에서 선수들이 배를 타고 입장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빈배들이 개막식 루트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전체 이동 시간과 기술적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32만 명 이상의 관중이 참석할 예정이며 대형 스크린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파리올림픽은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수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까? 파리올림픽 조직위는 역사상 처음으로 야외 수상 개막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개막일 일주일 전에 테러와 같은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면 수상 개막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선수들이 에펠탑 꼭대기에서 개막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입니다. 테러 위협 외에도 생강에서 열리는 철인삼종 수영과 수영 마라톤 등의 경기를 진행하기에 여전히 적합하지 않은 수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의 수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박테리아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여 경기가 계획된 것처럼 진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달 초 예정된 프랑스 수영 대표팀의 공개적인 수영 훈련 계획도 임시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의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 재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 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십니다.